빰빰빰빰빰. 유나, 유나 진짜 의심스러운데. 지금 낚였어. 진짜 낚였다고. 못 기다려, 못 기다려. 언니, 그럼 왜 갈래요? 같이. 뭐, 유련이 나오질 않네. 하나, 둘, 셋. 둘, 셋, 넷. 나 지금 여기서 5분 넘게 있었어. 유리 언니 혼자 다 하네. 나 추리해 다시 가야 될 것 같아. 너 키싱류가 몇 월에 나는지 아냐? 지금 몇 개예요, 저. 별 한 개? 길 거야. 자연아. 너 이리 와봐. 안 해 봤을 것 같아. 슈퍼이가 뭔지 해봤다고 하자, 우리가. 그래? 슈퍼였어요? 봐봐. 안 했다니까. 내 말이 맞네? 아, 진짜. 여기. 여기 있어요? 네. 당신은 100만 원을 훔쳐간 데빌입니다. 제가 데빌이 됐습니다. 여기 한 명 방입니까? 여기 2인 1조 방이에요? 한 명이면. 뭐 알아? 여기 못 맞혔어. 여기 못 맞혔어. 너 힌트 받은 거 아니야? 아니, 힌트 못 받았어. 풀기만 했어. 다 같이. 1, 2, 1, 2, 3, 4. 야, 우리 이거 만들자, 안무. 여덟인지 어떻게 알지? 진짜 검색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. 아... 핸드폰 한 번만 쓰게 해 주세요. 왜 안 되죠? 똑똑? 아, 있네? 한 번만 쓰게 해 주세요. 저거 보세요. 내가 이 예능에서의 역할이 지금 협상이에요. 뭔 말인지 아시죠? 내가 협상을 하나는 해야 내 역할이 그래도 쓸모가 있어진단 말이에요. 2008년 2월 달력 한 번만 보여주세요. 어? 인간적으로. 인간적으로. 어? 인간적으로.